야! 백종파리! 이거 2만 9백 원이네 맞고 이거 맞아! 무도 이따위로 썰어 놓고... 이거 뭐 만드는데 한 번 보자. 빨간 맛 바다 장어. 아니 아니 밀키트를 만들 수 있어. 백종파리 다 해먹는다 다 해먹어. 뭔데? 만드는 거 안 보여주나? 와! 참 이거... 와! 뭐 만들어서 이거 뭐 맛있는지 안 맞는지 말 안 줘? 내가 사먹어 봐야 되네? 그래서 바로바로 준비했습니다. 백종원의 바닷장어 무조림 먹어보기 위해서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그래 이 정도는 솔직히 어둠의 백종원 팬이라고 해줘야 돼. 뭔 말인지 알죠? 야 이거 얼마인 줄 알아? 한번 맞춰보세요. 이게 밀키트거든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이거 얼마일 것 같아요? 맞습니다. 이거 2만원입니다 2만원. 근데 2만원? 솔직히 좀 열받긴 했어. 냉동장어인데 이거 2만원이면 조금 비싼 편 아닌가? 마트 가서 밀키트 사는 보통 한 15,000원에서 하루 이틀 지난 제품이면 행사받아서 7,000원, 8,000원이면 사거든. 근데 조금 가격대가 있다고 생각했어. 킹 대 킹 대 더 열받는 포인트가 뭐였냐면 백종파리 무료배송하라고! 배송비까지 받아내는 백종파리!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? 무료배송을 안하고 손 남았지? 먹이업이 손 넣은 거 아니야? 뭐? 그래서 일단은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. 일단 백종파리 좋아하는 땡초! 파 이렇게! 그리고 무! 시원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그리고 프리미엄 바다 장어라고 합니다. 많이 녹아서 색깔도 지금 봐봐요 이거. 이 다 넣어가지고 이 물천군 한 번 봐봐. 이거 제조원 적혀있네. 자 통영시라고 이렇게 적혀있네요. 설탕 듬뿍! 장어소스! 구성품도 야! 야 너무한 거 아니야? 구성품이 이거밖에 없는 게 이거 맞아? 깻잎 정도라도 좀 넣어줘야지. 원래 깻잎에 장어 싸먹거나 아니면 생강 올려가지고 먹는 게 맛볼이잖아요. 어? 종파라 종파라! 너 진짜 유진스럽다 너! 알빠노? 따라라! 자 내 돈 내 산이고요. 뭐 광고받고 그런 거 아니고요. 한 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한 번 열어볼게요. 따단 오 오 비주얼 좋다! 자 한 번 깻잎까지 이렇게, 이거는 리션감이 조금 첨가를 했습니다. 오 무, 무시. 무시. 장어. 오 냄새는 갈치조림 냄새야! 양은 충분히 2인에서 먹기 적당한 양이에요 그죠? 아따 막 그냥 뻘갛게 양념했다고. 자 한 번 맛 볼게요. 비쥬얼이 좀 개바깝긴 해. 은누라 진짜 뭐 안 넣으면 맛있다. 그냥 뭐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진짜 그냥 무난의 극치에요. 맵고 그런 것도 없어. 양념은 딱 그냥 갈치조림의 그 양념이고요. 냄새도 완전 그냥 갈치조림이고. 근데 생선이 이제 장어가 들어갔다 보니까 장어의 맛이 끝에 딱 씹으면 씹을수록 나는데 특별한 맛은 없어. 맛있다고도 말할 순 없어. 그냥 백종파리가 만든 것 같아. 귀여운 맛 이런 것도 별로 안 나고. 그냥 완전 무난입니다. 무시를 한번 먹어볼게요. 요게 사실 갈치조림에서도 갈치보다는 무시가 맛있으면 진짜 갈치조림 맛집이거든. 그래서 요거 무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잠깐! 이거 비쥬얼부터가 단무지야. 이거 두께 단무지야. 백종파리 돈 아낀다고 무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지. 뭔 줄 알죠? 님들아. 무시 존나 두껍게 이만하게 썰어야 되는 거 알죠? 이만하게. 아 섬모양. 아 섬모양 그건 하지만. 아니 그럼 무시 크기를 이렇게 하지. 뭐 이따마다 이렇게 해야 돼? 아 진짜 혹하네. 그래서 한입 물었을 때 그 무시의 물이 나오면서 달달한 육수가 새어나오면서 그거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단무지야 이거? 먹으면 바삭 소리 나겠어. 아 나 진짜. 일단 무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자 단무지 한번 먹어볼게요. 야 종파라. 들고 가라. 재미없다 재미없다. 아따 재밌네. 나와야 되는데 진짜 재미없다. 이거는 진짜 사실 장어보다 더 실망입니다. 장어는 사실 생각한 거보다는 비린내 안 나서 좋은데 이거는 진짜 맛없다 이거.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무시조림이 아니야. 이게 뭐야 이게. 아 이거 너무 희말이 없는데요. 봐봐 이거 비주얼 이거 맞아? 아 무시를 이렇게 써는 건 말이 안 되지. 진짜 근본 없네. 양은 작게 줄여도 두껍게 듬성듬성. 그냥 한 세 조각, 네 조각 넣어놨으면 퍼펙트인데 무시를 이렇게 하는 거는 자 그럼 일단 쌈을 준비를 했거든요. 쌈을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나 님은 짱어 먹을 때고 생강 넣어서 먹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. 그래서 밥 올리고 이거거든 생강이 들어가야 되거든. 생강이 들어가면서 맛의 풍미가 확 올라갔다. 진짜 재미없는 맛에서 생강 하나로 완성도가 올라가네요. 조림 쌈 사먹는 거 하나 한다고 아 맛있는데? 아니 생강 넣은 게 진짜 맛돌인데 이거? 올려가지고 백종파리 까고 별로라면서 왜 이리 잘 먹노? 큐큐큐큐큐큐 아니 맛 없지 않아, 맛 없지 않아. 아니 생강 맛으로 먹는 거야. 백종파리가 센스가 있었으면 생강을 넣어줬어야 돼, 생강을. 장어는 생강 맛으로 사실상 먹는 거거든요. 생강 광고가 들어온 게 아니고 쌈에다가 생강 넣은 거 처음 본다고? 원래 장어 구이집 가면 이렇게 먹는데? 써? 아응. 근데 잠깐만. 뭐고? 백종파리! 꼬리 어디 갔어 꼬리? 꼬리가 왜 없어? 와 나 진짜 유진스럽다. 백종파리 지가 이거 손질하다가 꼬리 훔쳐 먹었네. 야! 잠시만. 야 꼬리 없는 거 종팔이 너무하다 야. 뭐고? 꼬리가 없어? 오빠 줬겠지? 뭐야 오빠가 먹었나? 잠깐만요. 당어구이 꼬리 먹었나? 어 내가 꼬리 먹었나? 아이씨. 뭐야 꼬리를 자게 먹었다네. 아 죄송합니다. 백종파리 씨. 죄송합니다. 진심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. 아 남자라면 꼬리 못참지. 맞지 맞지 맞지. 사과하면 어떡하노? 일관적인 진술로 밀고 나가야지. 아 그래도 사과할 건데 사과해야지. 알 빠노? 자 들고 가셔. 자 그래서 재구매를 할 것인가? 재구매는 하지 않겠습니다. 그냥 이제 이 컨텐츠를 위해서 한번 맛보고 싶었던 건데 사실 맛있으면 뭐 계속 사 먹으려고 했어. 백종원이 백종원 했다. 그게 진짜 딱 한 줄 평입니다. 근데 진짜 별맛 없어요. 막 구체적으로 아 뭐 이게 이렇게 느껴지고 이렇게 이렇게 느껴집니다라고 좀 말해주고 싶은데 그냥 진짜 님들이 생각하는 갈치조림 베이스에다가 장어를 때려 넣은 거야. 그게 끝이에요. 하지만 장어에서 비린맛이 안 났다는 거. 그리고 나에게는 생강이 있었다는 거. 생강과 햇잎으로 밸런스를 맞춰줬다는 거. 윤누카스한테 해주고 싶다. OR 안 해주고 싶다. 윤누카스님한테는 그냥 홍어무침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해줬다가 욕 먹어. 장어 맛은? 김야림 방송 맛인 거임. 더러운데 어깨든 꾸역꾸역 보게 되는 거랑 비슷함. 내가 이 종팔이한테 끌린 이유가 다 있다니까. 훨씬 진짜 백종팔이 파는 음식 엄청나게 맛있는 거 없어. 킹치마는 가성비로 솔직히 백종원을 또 넘어설 수 있는 사람도 없어. 독보적이긴 해. 목마리인 줄 알죠. 그리고 그냥 콩관점 가서 그냥 짜장면이나 한 그릇 때릴까? 그렇게 할 수 있는. 약간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볼 것도 없는데 김예빈이나 좀 볼까? 이런 느낌. 그러면 이 짬처리는 일단은 가족들한테 가족들도 식사를 해야 되니까 안녕. 긴 숨을 내쉬고 다시 마음을 굳게 다 잡아봐도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